하아.. 네.. 그거 되게 큰데요 역대급 빅사이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로 부부예요 야 오늘도 낮에 날씨가 아주 좋네요 오늘 겨울 날씨치고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배타고 섬 쪽으로 나가서 섭을 보는게 아니고 육지에 물이 어느정도 간절시간 되면 섭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형을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한번 저쪽으로 바다 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초입이기 때문에 더 안쪽으로 바다 쪽으로 한번 나가면 더 큰 섭이 보일겁니다 자 어디 와 어디 이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우와 진짜 크죠 예 섭 와 이런거는 진짜 와 장갑 꼈는데도 네 아우 크다 이런거는 이야 섭 좋습니다 이거 자연산 이야 이야 아 좋아요 굿 네 살이 꽉 찼어요 이야 큰거 와 이야 크네 이야 이런데 섭이 아 뭐 달달달달 붙었습니다 또 아주 싱싱하네요 좋습니다 이야 이야 아 아 아 아 이야 와 엄청 크다 아이고 이런거 진짜 크지 여러분들 이런거 이야 이런거만 믿게 따가는걸 왜이렇게 이야 이거 크다 이야 이거 보세요 뿌찌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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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딱딱 붙었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딸 조심하세요 안전사고 조심 이야 섭크죠 이거로 만족하죠 이렇게 이야 크죠 크죠 그래서 이 도구 이거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저기 아 저희 헤르부부 아주 사랑해 해주시는 그 헤르징님 헤르징님께서 선물 주셔가지고 아 올해도 뭐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오 크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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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거 보세요 그거 되게 큰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다른거랑 비교해보세요 두 배정도 되네 진짜 말 그대로 손바닥 많아요 역대급 빅사이즈 이렇게 커요 이거 진짜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사이즈 섭 와 성게 와 진짜 크다 손바닥이 안보여 우와 대단하다 이거 대단해 엄청 크네 미끄럼 미끄러워서 정말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욕심내려고 그거 하나 더 캘려고 욕심내다가 감태형은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역대급 역대급 빅사이즈 역대급 빅사이즈 섭 하지 말고 따먹세요 예 보고합니다 굵지요 굵지역합니다 섭탕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국물이 아주 시원해 제철 제철 외손 캔 즐거움 낄